집주인 언니가 구운 재래김 20g짜리 3봉지를 주셨습니다. 집주인 언니가 타올 세 개를 주셨고요. 참외를 두 개 주셨습니다. 수건이 두툼하니 좋습니다. 집주인 언니가 고추 부각을 주셨습니다. 집주인 언니가 또 스팸을 또 세 개를 주셨습니다. 200g짜리 3개입니다. 집주인 언니가 천혜양 큰 거 세 개를 주셨습니다. 집주인 언니가 열무김치를 주셨습니다. 집주인 언니가 열무김치를 주셨습니다. 집주인 언니가 열무김치 감사합니다.